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포켓몬 핵노답 상위명제들 출발할건데 아 지난번에 또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해 파이리가 독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꼬부기까지 캐터피 대왕에게 납치를 당해버렸습니다 쉼님의 포켓몬 만화 출발합니다 뽀뽀 흐이 ㅇㅊ appừ summit 아 Gobierno 아래 Vielen 샤르매더 들어갔어! な not 야야야 그 아무거나 막 먹지마 저 이상의 시간이라 완전 이상의 돼지인데 그냥 어 그래바래 어디야? 지금 꼬부기 구하러 가야되는데? 팔버국도 북쪽에? 빨리 꼬부기 찾아야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갑자기 교장님 문화 말씀을? 그니까 너 뭐야 정체가 전 뭐를 두진데요? 아 네 내가 안 관심이 없애요 오케이 어디서 데려가야 돼? 어? 그가 피존트까지? 맞어 피존트가 캣톱이 많이 잡아먹었잖아 이 세일 꽤 많아 호복의 위치를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? 오 알아요 그냥 도착할 수 있어 아니, 괜찮아요 아 저번에 피존소한테 한 번 당했었잖아요 그 독치료하는 열매 찾으려다가 개고생했던 기억이 나네 말을 해 말을 야 먹지마 무거 놔 그냥 입에 넣을 수 있는건 다 넣으려고 그러네 그 녹화한 고양이들 그쪽만 먹으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 좀 말해봐 한 명이 다 먹으려고 했었고 너라는 생각은 왜 인기를 입에 도와주었지 그 어떻게 알았었어? 아 어떻게 알았어? 똑똑한거 맞냐 너 아 그래 하늘에서 다 날아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다 살펴보고 있구나 비전트는 계속 아 왜그래 우리 컬웨이 비전트 왜그래 오케이 쿨 아 지금 비전트를 동료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이야 파이리가 비전트가 동료가 되었다 아니 이쪽까지는 왜 저쪽으로 비전트 뭐야 비전트 무시당했어 어 뭐야 여기 거기 아니야 보라시티 아니에요? 도대체 우리 꼬부기만 어디있는거야 그래 여기에서 혹시 꼬부기 봤을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음 이사기씨는 좀 멍청한거 같애 어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될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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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스테에 등장했냐 예앵 괜히 되었다 나 아닌 멍청하다 네네네네 이상해지가 아니라 파이리 멍청한 놈 파이리 그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 머저리 같은 놈 자 여기 정상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안에 무슨 소리 이렇게 말하냐 aju nerdus 아니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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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g 바로간 것 같은데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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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사실 괴롭히는 좀더 지금 이거 진짜iende 종이집이 굿만이거 계속 올라가자 뭐야 생긴게 똑같은데? 위에 올라가도 괜찮아 이제 이정도는 살짝 걸러올라 아니 꼬부기 어딨어요? 여러분들 꼬부기 본적 없으세요? 제 친구? 어? 뭐야 파헬이랑 이상희씨 죽었어? 시체들이야 설마? 아니지? 아 이거 그거다 그냥 환각인가봐요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장난을 아까 그 고스트인가 아 알씨구? 뭔데? 하하 이거 뭐 흡사 그냥 이상희씨 파헬이 시체바치네 어? 그래요 이거 분명히 다 싹다 가짜야 근데 아이씨 너는 여기서 죽게 될거야 이상희씨 라고 써있네요 이건 뭐 살인예고인가요?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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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조 성태가 매우 안좋은 파헬이 이씨 그 뒤에 있는 괴물 포켓몬 어어 야 저걸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지 설마 으아악 어! 안된 파헬이 하 Point 으 Microsoft 어 징그러워 일단 이산희씨는 도망쳤고 다위 아이 뭐야 이것도 낚시였어 제가 고우스도 화났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어이없는 상태에요 아니 잠깐만 일단은 내 질문부터 대답해 이거 이게 지금 공격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? 그러니까 파일이 잡아먹는 것까지 봤는데 이걸 일단 돌멩이로 날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다고? 이게 만약에 진짜였으면 너 죽었어 맞네 근데 뭐 안 죽었으니까 파일이 생각대로 된 거네요 천잰데? 와 지금 이미 고스트의 영역에 들어온 순간 파일이와 이상해씨의 목숨이 좀 위태위태한 모양인데요 헐 헐 헐 헐 찐 두려움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? 하아? 아 이 진짜 괴물이네 진짜 귀신 괴물이네 오? 아 이상해씨 어디갔어 이거 아 벌베쏠아, 다시 돌아올게 이상해씨! 집 가자! 어어어! 아까랑 배경이 완전 달라! 어! 저 뒤쪽에 있는 저 실루엣 괴물이 되어버린 레드 귀신인가요? 저 귀신의 정체는 과연? 저 귀신의 정체는 그 대로 구해서 꼭 연구해! 딱 기다려주시고 이 고양이! 왠지 fueron Pronounce 비서울 락! 그 방이 언어의 져 할 수 있다! 하여간ET에게 드라이브,